안녕하세요 틴커니팅 클럽 회원 여러분 오늘은 코 늘리는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M1R, M1L 배웠어요 도대체 이 이니셜들이 뭐냐 궁금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M은 make이죠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나죠 원이니까 그래서 make, one, write, knit, wise 이거거든요 right는 오른쪽이고 left는 왼쪽이고 그렇죠 make, one, right 이 K가 사실은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K는 knit, wise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겉뜨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P는 pearl, wise라고 해서 안뜨기예요 왜냐하면 약간 안뜨기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pearl, 약간 진주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거나 pearl, wise라고 하고 knit, wise는 겉뜨기 그냥 방향으로 계속 뜨니까 얘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가로 속에 넣기도 하고 근데 얘는 반드시 P라는 거를 명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엔 그냥 M1R, M1L 이라고 하고 얘는 M1RP, M1LP 라고 해요 그리고 또 KFB, 그래서 knit, front, back 이란 뜻이거든요 얘는 pearl, front, back 이겠죠 그래서 안뜨기를 하면서 앞뒤로 떠서 한 코를 늘려주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서 늘리는 거 제가 수업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write, lifted, increase 이 앞에 이니셜들을 빼가지고 RLI 혹은 LLI, lift, lift, increase 그래서 이 lift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끌어올려, 그러니까 코를 늘리는 방법이 되게 여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하신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가 저희 지금 요런 망토 뜨고 있는 거죠 근데 망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뒷면이에요 앞면으로 해서 봤을 때 요렇게 겉뜨기 두 코를 기둥 삼아서 안쪽에 있는 안뜨기 부분에서 저희가 늘렸죠 근데 안뜨기 부분에서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겠죠 안뜨기를 뜨면서 겉면에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뒷면, 즉 안뜨기가 겉뜨기가 됐을 때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보시고 사실은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내가 봤을 때 더 이쁜 모양으로 뜨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